이건 어쩔 수 없이 포징키네. 포징키. 아니면 화끈하게 뮤비에 가서 놀고 딱 끝내버릴까? 콜. 오케이. 근데 여기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. 저번에 머리 아프더라고. 하도 늘어서. 비맵은 귀 아파. 나 갑자기 발소리 때문에 소리 크게 듣는데. 나도 그래요. 그리고 발소리 중폭하면은. 빗소리도 커서. 같이 중폭돼가지고. 겁나 고통스러워. 피엘 형은 이제 비 오는 맵 하면은 나갔다 오자고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. 배려해준다고. 아 근데 빗소리 진짜 너무 커. 그리고 인간적으로. 조금만 줄여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이게 좀 그니까 소리가 되게. 사람들이 플레이하기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. 응. 애들 발소리 작게 만든 거 있긴 한데. 어우. 3동으로 다 가네? 3동 가면 안 되겠다. 1동 적당이 하나 떨어진다. 1동 밑에 하나. 1동 밑에 하나. 하나 기절. 우와 손채기져 아 안돼 아 짜증나 아 안돼 아삼동 4.9.8 네, 898, 8배 노후중 야, 죽어. 고춧가부다 여기 총도 웃긴다 아, 얘가 나 죽이네, 이거? 아, 얘가 나 죽이네, 이거? 할 때 또 있네 산동회들 이제 넘어오겠다 산동회들 아까 커브파리 한번 기절하고 갔어요 산동회 한 4킹 내렸어 산동회 한 4킹 내렸어 프레임 드랍 내 킬 뺏겼어 또 뺏겼어 남 좋은 일만 시켜줄 것 같은데 아, 씨 할로, 할로 지금 4킹 뺏겼어 아, 나, 씨 저기, 지금 풀댁이 있는데? 여깄다 마지막 마지막인가요? 저 시체 먹을 거 많겠지? 응 아, 나, 씨 일단 응 아, 근데 가까운 거리에서 팔기 힘들다 빨리, 빨리 먹고 빠지는 걸 추천 1번요 아, 알겠습니다 저 시체만 먹고 빠지죠, 뭐 그게 나을 거야 너무 멀어 태국략도 애매하거든 그 밑에, 그 산동회들까지 긁어모아서 태국략이랑 하면 되겠다 다 저기서 두었을 것 같아 어휴, 우리가 팔벨 버렸던데 두 개나 거기도 쓰니까 그냥 버렸나보다 아깝게도 저기 쓰기 중이던가 저기 쓰기 중이던가 아, M16이야 M171 이 센터 쪽에도 이 센터 쪽에도 사이가 쓸까 말까 아 기온살이니까 408? 그리고 센터 쪽에 산동 센터 아, 그 아파 타민하지 않았을까요? 그, 송소리 때문에 급하게 도망갔어 사이가 Serb 담보 아, 야 대박이야 안나오고 싶었나? 화면 나오고 있잖아 으앗 어? 군용조끼? 아니구나, 이 렉이고. 아, 왜 낚시하고 그래요? 에이, 놀랬네. 아, 저거 없네. 2초. 줄어든다. 네, 갑니다. 내가, 내가 검문서인가? 아니, 안 좋아. 네, 검문서야 이제 빨리 끝나죠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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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청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. 아 제발 씨가 좀 걸리지 마라 사회가 포기했는데 파밍데 잘 된다 622 아 왜 멈춰? 가자 전문소가 있을까? 전문소가 있네? 전문소가 집사 중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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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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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